퀴즈 미션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바로 현우? 현우가 없었다면 멜로디는 표절 시비를 뒤집어 쓰고 탈락했을 거야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바로 리나 리나도 인기 최고 아이돌 중 한 명이었지 그럼 이번 주 퀴즈 합시오 첫 번째 퀴즈 퍼플 퀸의 매력은 두 번째 퀴즈 마카롱의 매력은? 마지막 퀴즈 누가 멜로디 화보 사진을 씌웠을까? 이번 주는 샤이니 스타스쿨의 학생들의 매력을 알 수 있는 허였다 멜로디 돌스 마카롱 퍼플 퀸? 누가 제일 매력있지?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전 못 정하겠어요 셜리 선생님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